안녕하십니까? 해골왕TV 대릭 브로우입니다. 오늘 결승전으로 가는 4강전 첫 경기 슈퍼리그의 결승전 4강전 첫 경기 라이벌 매치 액시오니스타와 구척장신. 구척장신과 액시오니스타. 그래서 초반에는 구척장신 공격을 좀 많이 주도를 가지고 했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액시오니스타가 4대1로 대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시오니가 구척장신한테 서력전을 펼쳤죠. 굉장히 숙명의 라이벌전이었는데 완벽하게 명실상부하게 떳떳하게 결승으로 올라갔고 지금 오늘 경기를 보니까 액시오니가 우승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팀웍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구척장신에 허경희 선수, 이현희 선수, 투톱 이런 공격력을 좀 뭔가 플레이를 보고 싶었는데 이현희 선수하고 진정선 선수, 골키파로 나왔던 진정선 선수, 또 송혜나 선수까지 굉장히 잘 싸워줬는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첫 번째 전반전에서 이형진 선수가 전반에서 액시오니가 먼저 선치점을 얻었죠. 전반에는 굉장히 팽팽한 경기, 드립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멋진 허경희 선수의 공격과 이현희 선수의 드립을 또 액시오니의 킬러죠. 액시오니 스타 경기 때 골을 잘 넣었던 송혜나 선수가 또 골을 여지없이 논스톱으로 차면서 1대1을 또 후반 시작하자마자 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대1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액시오니가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정혜인 선수가 굉장히 킥인하고 또 코너킥 이런 부분에서 센터링을 많이 올려줬고 센터링을 골대 쪽으로 넣어줬는데 이제 문재인 선수가 이것을 받아서 골을 넣었죠. 문재인 선수가 골대 앞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이형진 선수가 돌파를 하는데 이형진 선수가 수비 3명이 에어쌄 상황에서 문재인 선수한테 내줬는지 슈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선수 앞으로 볼이 흘러갔고 문재인 선수가 그대로 빈골대였죠. 골키퍼도 나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선수가 빈골대 그대로 슈팅하면서 골을 만들어내면서 2대1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2대1로 역전이 됐고 또 그 이후에 정혜인 선수가 또 멋진 골을 만들어내면서 역시 에이스다.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혜인 선수가 멋진 득점을 해내면서 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3대1로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또 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척장신이 공격적으로 좀 공격 라인을 앞으로 내세워서 좀 나갔죠. 공격 라인을 앞으로 많이 앞세운 게 이게 조금 뒤에 수비가 많이 헐거워지면서 액션이한테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일단은 이제 몸이 이해정 선수가 몸이 안 좋고 이영진 선수가 또 근육 부상. 이 두 명이 또 부상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막 계속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영진 선수가 나가고 박하나 선수가 들어오게 됐어요. 박하나 선수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박하나하고 문재인이 투톱으로 공격수로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정혜인 선수가 워낙에 공격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좀 공간이 낮다. 이렇게 공격에 빈틈이 생겼고 코너 쪽에서 그대로 센터링 올린 것을 박하나 선수가 흘러나온 거 볼을 그대로 골대 앞에서 차 넣으면서 4대1을 만드는 박하나 선수는 데뷔골을 하는 그런 이제 득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승골을 넣게 됐죠. 그래서 오늘의 MVP는 문재인 선수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선수 굉장히 결정적인 이현희 선수와 이현희 선수와 허경희 선수의 골대 앞에서의 두 명의 공격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선수가 수비로 또 골 하나를 거의 막아냈다. 이런 수비를 보여줬고요. 또 두 명이 공격을 할 때 문재인 선수가 커트도 하면서 굉장히 앞에서 수비를 차단을 많이 해줬고 그 다음에 또 역전을 시키는 문재인의 골 첫 골인가요. 문재인 선수가 또 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수비와 공격력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줬고 지금 액셔니스타는 지금 이채영 선수도 전반에 굉장히 슈퍼 세이브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슈퍼 세이브도 많이 해줬고 골도 많이 막았기 때문에 액셔니가 굉장히 강팀으로 올라섰다. 부상만 아니면 거의 우승컵을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즌에 2위를 아쉽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액셔니가 굉장히 강팀이다. 다음 주 경기 월드클래스 대 불나방의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액셔니스타가 지금 4명이서 돌아가면서 이영진, 문재인, 정혜인, 박하나까지 다 데뷔전을 갖는 선수까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대단한 팀워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셔니의 다음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구척장신은 아쉽게 3, 4회전을 떨어졌지만 3, 4회전에서도 무조건 이겨서 3위라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액셔니스타와 구척장신의 경기 또 입증기 라이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